네,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자, 이제 우리 6평 준비 중이시죠? 혹시 준비 안 하고 있었으면 지금 이제 당장 6평 대비 시작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제목이요. 준 킬러 문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에티튜드고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 요즘 방에 받는 질문이요. 자, 이제 등급별로 좀 다르긴 한데 선생님, 제가 1등급이 5표인데요. 그럼 빈순삼 열심히 풀면 되나요? 라는 질문도 되게 많이 받고요. 또는 이제 2, 3등급이 목표인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 3등급, 4등급, 5등급이라는 얘기죠. 선생님, 저 6평 대비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제가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급별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기 전에, 그러기 전에 우리 알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수능은 듣기 배점이 37점입니다. 이거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이제 고1, 고2 때까지 많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듣기를 별로 안 틀리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한 번도 안 빼고 나 틀려본 적 없다의 학생을 제외하고 어쩌다가 한두 번씩 틀립니다. 있죠? 그거 실력입니다. 또는 만약에 2등급이 5표인 학생이에요. 자, 3, 4, 5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에요. 듣기에서 3개, 4개씩 틀린다. 그거 완전 실력이고요. 무슨 말이냐면, 배점이 37점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점수가 날아가는 순간에 목표는 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6평 전까지는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는 계속 워밍업 해야 되고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듣기 시험 보고 그 다음 날은 틀린 문제를 다시 듣고 풀어보는 연습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 근데 요게 오늘 포인트는 아니고요. 기본 문항이 있죠.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는 정답률 80%, 90%짜리 문제인 목적, 19번의 심경, 25번의 도표, 일치, 불일치, 실용문. 전 이건 걱정하지 않습니다. 배점이 12점인데 얘는 정답률 자체가 원래가 8, 90%예요. 자, 문제는 제가 킬러를 먼저 볼게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빈순삽을 킬러라고 하잖아요. 빈순삽 배점이 20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1점이 이제 우리가 준 킬러 문제라고 해서 정답률이 보통 40에서 한 60%대 사이의 문제들이에요. 자, 요 문제들 뭐 20번의 주장, 21번 밑줄 입학, 요지, 주제, 제목, 업법, 어휘, 무관문, 요양문, 장문독회입니다. 자, 제가 우리 제목이 뭐죠? 6평 대비 준 킬러를 대하는 태도죠. 애티튜드인데 제가 이 말 한 이유 말씀드릴게요. 아주 많은 학생들이 자, 이제 1등급이 목표인 학생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아주 많은 학생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저한테 요즘에도 가장 많이 질문하는 거 선생님, 빈순삽 많이 풀면 되나요?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하나를 놓친 게 있어요. 빈순삽 많이 풀면 되나요?가 맞아요. 근데 제가 절대로 빈순삽만 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빈순삽이라고 하는 이제 킬러 유향이 있죠. 정답률 자체가 원래 낮습니다. 킬러 문제의 시간을 줄이는 공부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아니면 좀 덜 어려운 준 킬러 문제의 시간을 줄이는 게 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다시요. 너무너무 어려운 빈순삽 시간을 줄이는 게 현실적이에요? 아니면 데이팟 같은 거 문제의 시간을 줄이는 게 현실적이에요? 당연히 준 킬러란 말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준 킬러 문제만 풀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 6평 전까지 킬러 문제보단요. 준 킬러 문제의 시간을 줄이는 연습은 필수로 해야 돼요. 킬러 문제는요.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정답률을 높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데이팟이나 어휘나 무관문이나 장문도 계속 시간을 줄인 다음에 그걸 그대로 킬러 문제에 들어가서 킬러 문제는 정답률을 높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준 킬러 문제에 대해서는 손도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1등의 목표인데요. 준 킬러 보통은 맞는 케이스고요. 근데요. 다른 게 문제 아니라 제가 다른 거 걱정 안 합니다. 데이팟 중에 제목이나 주제 또는 30번의 어휘 그 다음 40일 40번의 장문도 켜 있죠. 이거는요. 준 킬러 유형이지만 난이도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런 데서 시간을 많이 써버리면 빈 순사 풀 시간이 안 나와요. 다시요. 빈 순산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준 킬러에서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안 하다 보니까 풀 수는 있을 겁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어차피 못 풉니다. 그럼 뭐예요? 한 달 동안 공부한 거 정말 와 이거 허비되는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등급이 못 풉는 학생들 준 킬러를 하지 말라는 게 준 킬러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킬러 문제 해야 됩니다. 근데 준 킬러 문제에서 시간을 줄이는 연습은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준 킬러 문제까지 포함된 거니까 회차별 모의고사를 그래도 한두 회 하기는 원합니다. 대신에 집중조로 공부할 게 킬러 유형의 빈 순삽인 건 맞긴 한데요. 웬만하면 회차별로 돼 있는 모의고사 기출 모의고사 뽑아서 공부하시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킬러 문제만 푸는 연습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2, 3등급이 못 풉인 학생들 선생님 제가 이번 6평에 2가 5표입니다. 3이 5표입니다. 근데 나올 수 있을 만큼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할 때 비교적 쉬운 준 킬러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입한 문제 중에서도요. 20번, 20번 있죠. 그러니까 주장이나 요지는 선지 자체도 안 그리고요. 정답률이 원래가 높아요. 그 다음에 장문독회 43, 44, 45번은 원래가 쉽습니다. 그래서 뭐냐. 시간 관리하면서 이걸 좀 빨리 푸는 연습을 조금만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해라. 단지 아까 1등급이 5표인 학생과 요게 다르죠. 그나마 좀 쉬운 준 킬러 문제의 시간을 줄인 다음에 고대로 준 킬러 문제 중에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를 더 시간을 확보해서 푸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게 23번, 24번은 주제하고 제목이에요. 선지가 영어입니다. 그 다음에 밑줄 의미 파악.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준 킬러에서 가장 어려운 게 30번의 어휘. 무관문, 요양문, 장문독회 41, 42번이에요. 뭐냐. 시간을 좀 줄여서 공부. 다시. 그나마 나머지 문제에서 시간을 줄인 다음에 그걸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는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메가스터디 좋은 선생님 정말 많습니다. 누군가한테는 배우신 다음에 정확히 푸는 연습을 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남는 기간 동안에 목표가 다른데요. 이겁니다. 2, 3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요. 그래, 내가 요번 6평만은 나도 나중에 빈칸 순서 3위 문제 열심히 풀 거다. 현실적으로 내가 요번에 2위가 목표다. 3위 목표다라고 한다면 준 킬러의 정답률을 높여야 돼요. 왜냐면 킬러 문제는요. 어차피 시간을 동원해도 정답률이 낮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있지만 이 유형의 문제들, 준 킬러의 문제들은 시간을 좀 투자하면 정답률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 몇 주 안 남았습니다. 6평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공부하시고 선생님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무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Q&A 오세요. 그럼 연구실장님들이 학생들마다 알맞는 공부법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남는 기간 선생님 몇 주 안 남아서요. 지금 공부한다고 성적 올라갈까요? 이런 학생들, 이런 마인드문요. 수능 때도 그렇게 점수가 나와요. 무조건 6, 9는 중요하거든요. 6, 9 수능은 당연히 6평, 아 나 아직까지 공부 제대로 안 했다. 지금부터라도 빡세게 해서 올릴 수 있을 만큼 한두 문제라도 더 맞춘다. 이런 목표로 공부한 학생들이 9평에도 잘 나오고요. 수능은 더 점수가 올리는 공부가 될 겁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6평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